오늘 안 춥네 오늘 안 춥네 오늘 안 춥네 옛날에 대학교에서 한국어 공부했었을 때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한국어 공부했을 때 한국어 공부했을 때 모두의 맛을 모두해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? 오늘의 공부는 안 춥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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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드리 elementos 이ль tempted 이번엔 역시 오염이 오늘의 공부는 안 춥네 은근 Luego의 공부는 안 춥네 오늘의 공부는 안 춥네 은근팀 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런데 있었나? 대박 예은씨 잘한다고 뭔가 있어보이게 해줬어요 음이 엄청 합주가 장난 아닌데? 이건 뭐예요? 새 또한 미국식 음식 먹으러 왔어요 여기 핫단재라고 들었는데 칩트가 좋겠죠? 잠깐만 자세를 분량하게 안줘봐요 자세를 분량하게 안줘봐요 지금 딱 고개 좋아 이렇게 딱 속았어 먹을 때 먹을 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다 먹었어요 우리가 가는 곳이 길이예요 나는 자세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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